요 워스 굿 워스 업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 7 칠린 입니다 워스 굿 I'm 24 7 칠린.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바로 스테이지 앤 입니다. 스테이지 앤이 피클락과 자만 YB, 앤가즈 YB를 데리고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CEO Flow 입니다. CEO Flow. 아 또 좋아하는 네이밍이죠. CEO Flow. 프로듀싱은 원미래 페인킬라 앨범에서 제가 좋아하는 카파오라는 곡을 만든 빅야스 님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주목하고 있는 프로듀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사가 보통 이런 뮤직비디오 보면 댓글에 어떤 분들이 가사를 올려놓기 마련인데 가사를 못 찾아 가지고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왠지 See Your Flow 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일지는 이제 조금 상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지 앤의 See Your Flow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직 보진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볼게요. 야 오케이 렛츠 게르트. 뱅콩 래퍼와 파타야 래퍼의 만남인가요? 연기. 해야자 랩. 아 꺄. 아 진짜 랍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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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퍼. 야 자 이게 무슨 생각일지. 아 karena 그러면 진짜 음이 찾았는데 사실은 다시 저에게 고기인지라는cios 랍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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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칼. 하하우 오 좋은데 이거? 아 자만와이비 패션 스타일링 보세요 옷 잘 입어요 진짜 저는 핑클럽 랩 스타일 되게 좋아했어요 파타야 랩프젠트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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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쉐보레 베이스볼 저지 되게 갖고싶다 잘한다 잘한다 확실히 YB는 진짜 개성이 강한 듀오예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있어 그래서 어떤 음악에 자신들이 피처링을 해도 스타일이 겹치지 않아요 그냥 딱 이건 YB야 딱 그런게 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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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들의 랩도 돕하고 저는 빅야센의 비트도 진짜 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오우 오우 시어플로우에 걸맞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여기 출연하는 래퍼들의 랩은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래퍼들이 아니에요 다 랩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되게 랩 이 비트를 랩으로 아주 가득 채웠어 그것도 있는데 또 여기서 댓글 받은게 보니까 이제 방콕 래퍼랑 파타야 래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YB가 YB 피처링 한거를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너무 많이 자주 보긴 했지만 YB는 YB다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이 두 사람의 개성이 워낙 독보적이고 뛰어나서 이게 다른 래퍼들의 스타일과는 전혀 겹치지가 않거든요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도 있고 특히 패션에서 그런 것들을 또 그들을 많이 표출을 하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 개성이 강한 래퍼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참 YB가 보면은 참 볼수록 흥미로운 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뭐 피클락의 랩도 뭐 너무 좋았고 워낙 뭐 제가 좋아하는 래퍼이기도 했고 스테이지 앤도 너무 좋았어요 그 바이브 있죠 이렇게 스트릿 스타일로 이렇게 농구장에서 아니면 뭐 어떤 다리 밑에서 이렇게 래퍼들끼리 이렇게 좀 같이 즐기면서 뛰어노는 그런 느낌들 역동적인 거 아시죠 그런 거 뭐 이렇게 꾸미지 않아도 약간 그런 오지 바이브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역시 좋은 거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